첫 번째로 열두 키 찾는 방법 음악에는 시로음악에는 열두 키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키가 있냐면 보시면 C 키가 있구요 여기 원이 보이시죠? 오더권 사이클 이라고 하는데 음악에서 주로 오더권으로 열두키를 설명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음질음 찾기 할 때도 쓰이고 코드 진행도 많이 쓰이는 아주 익숙하게 앞으로 볼 오더권 사이클 진행이라고 합니다 열두 키가 C 키가 있고 F 플랫이 하나 있는 F 키가 있고 플랫이 두 개 있는 B 플랫키 플랫이 세 개 있는 E 플랫키 4개가 있는 A 플랫키 플랫이 다섯 개 있는 D 플랫키 G 플랫키 다른 말로는 F 샵 키랑 똑같습니다 샵이 여섯 개 있는 B 키 샵 다섯 개 E 키 샵이 네 개 있는 A 키 샵이 세 개 있는 D 키 샵이 두 개 있는 G 키 샵이 한 개 있는 이렇게 해서 총 열두 개의 키가 일반 가요 팝 에서는 존재합니다 자 이 열두 키에서 여러분들이 펜타토닉을 자재로 사용을 한다면 또 재미있는 음악 생활이 연주 생활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두 키 찾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C A G E D 폼으로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기타 화성 악 24강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기타 24강 24강이 우리가 메이저 펜타토닉의 첫 번째 시간이었죠 자 거기 때 설명했던 건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기타 스케일과 코드를 만드는데 가장 뼈대가 되는 다섯 가지 폼 형태입니다 C A G E D 폼이라고 했죠 K E G E D 폼 이 폼에서 가장 중요한 건 4, 5, 6번 줄에서 베이스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 했죠 5번 줄에서 5번 줄에서 일단 베이스를 먼저 찾아야죠 5번 줄 베이스를 먼저 딱 찾았을 때 C키니까 먼저 시키부터 해보면 C키의 5번 줄 베이스에서는 두 가지 폼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대로 먼저 해보면 5번 줄 4번째 손가락이 베이스가 있으면 C 폼이 된다고 됐죠 이게 C 폼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건 개방연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안 나오는데 한옥탑 올려서 치면 C 폼이 나옵니다 4번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C 폼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 줄에 2번 줄 부터 2번 손가락부터 시작을 하면 5번째 2번 손가락부터 시작하면 A 폼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6번 줄에 4번 손가락부터 또 시작하면 G 폼이 나온다고 했고 기형이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손가락부터 시작을 하면 6번 줄에 루트를 찾아서 2번 손가락부터 이렇게 폼을 치면 E 폼 K G E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줄에 2번 손가락의 베이스를 찾으면 D 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워두면 지판에서 12키로 자유롭게 그 키에 맞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12키로 한번 찾아볼까요 오더건 사이클링에서 봤던 12키로 우리가 C키를 찾았으니까 이제 F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F를 찾아보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F를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12키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자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키를 찾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C키만 C H E D로 이렇게 나오죠 C 폼 그 다음에 A 폼 G 폼 E 폼 D 폼 이렇게 나왔는데 F도 그 C H E D 폼이 다 나옵니다 다섯 가지 폼 자 제일 먼저 4, 5, 6번 줄에서 베이스 F를 찾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F가 여기입니다 1 플랫 6번 줄에서 F가 딱 나옵니다 4, 5, 6번 줄 중에 자 6번 줄에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E 아니면 G겠죠 근데 여기서는 G가 안나와요 왜냐면 아래 더이상 프랫이 없기 때문에 E 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K, G, E, D 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G 폼 다음에는 E 폼 다음에는 D 폼이 나옵니다 C, A, G, E, D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E 폼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D 폼이 나옵니다 D 폼은 4번 줄에 D가 하나 F가 있습니다 4번 줄에 F가 있으므로 또 D 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K, G, E, D 니까 C 폼이 또 나오겠습니다 5번 줄에 베이스로 이게 기타의 원리에요 폼이 연결이 돼요 K, G, E, D로 C, A, G, E, D가 계속 반복이요 E, D 폼 그 다음에 C 폼 또 그 다음에는 C 폼 다음에는 뭐죠? A 폼이죠? A 폼이면 5번 줄에 베이스 2번으로 자 그 다음에는 C, A, G 폼이 나오겠죠? G 폼은 6번 줄에 베이스 자 그 다음에는 E 폼 자 이렇게 또 뭐가 가야죠? E 폼, D 폼, C 폼, A 폼, G 폼이 F 키로 다 나왔습니다 또 반복이 되겠죠? E 폼, D 폼 그 다음에 C 폼, C 폼은 5번 줄 베이스 그래서 4, 5, 6번 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6번 줄에 베이스를 찾고 E 폼도 치고 자 6번 줄에 E 폼을 쳤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폼이 나온다? D 폼, D 폼은 4번 줄에 베이스가 나와요 배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D 폼 다음에는 C 폼이 나와요 기타의 원리에요 C 폼은 5번 줄에 베이스가 있어요 그쵸? 3개 손가락부터 4번 손가락부터 그래서 베이스 찾는 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또 5번 줄에서 C 폼 다음에 A 폼, 2번 손가락부터 시작하는거 자 그 다음에 A 폼 다음에 G 폼, G 폼은 6번 줄에 4번 손가락부터 시작하는거 F, E 폼, 6번 줄에서 그러면 5가지 폼이 다 나오고 연결이 다 됩니다 끝까지 토기타는 12플랫까지 정도 오임바디 같은 경우는 컷어예는 좀 더 나오겠죠? 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더 많고 적음은 각각의 기타에 쓰임이 있으니깐요 자 그렇게 해서 F키를 찾았습니다 자 F키를 한 폼씩 찾았다면 여러분들이 또 25강에서 배웠던 연결폼을 연결해 보는거에요 아재폼이라는거 다 배웠죠? D 카폼도 찾아보고 D 카폼 찾았습니다 지금 D 폼에서 A 폼까지 연결하는거 그 다음에 아재폼 아재요 할 때 아재폼 A 폼부터 E 폼까지 그러면 F키를 다 넓게 보는 힘이 생깁니다 D 폼에서 또 A 폼까지 그 다음에 아재폼도 E 폼에서 F까지 그런 식으로 또 연결폼까지도 한번씩 쳐보면 좋겠습니다 자 F 찾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타 화성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게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연주를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게이름은 그냥 창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실 분들은 기타 화성을 통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세미프로로 하실 분들은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이론을 어느정도 이해했다면 손에 붙이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펜타토닉이란 스케일은 다섯가지 음이다 다섯가지 음인데 그 키에서 첫번째 음, 두번째, 세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를 재료로 만든 스케일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게이름은 연주자들은 게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음지름 찾기를 통해서 게이름을 꼭 어느정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번째 중요한 것은 베이스를 찾고 그 키에 F니까 F를 찾고 그 다음 두번째 음을 폼대로 찾고 폼대로요 그 다음에 게이름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다 그러면 파, 솔, 라, 도, 레겠죠 이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파, 솔, 라, 도, 레 그래서 흔히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이걸 게이름을 다 생각하냐 아니에요 게이름을 막 생각하면서 연주하지는 않아요 누가 막 연주하는데 연주자가 라, 도, 레, 파, 솔, 라, 솔, 파, 미, 솔, 랄라, 파, 파 중국어 council 같은 거 주황과 라솔파 레파 토 리파 솔바 라 파 막 이러진 않아요. 연주하면서 막 게이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뭘 생각하냐면 폼을 보는 거죠. 폼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 음악적인 것을 생각해요. 코드나 뭐가 울리면 느낌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단지 코드가 바뀌고 다른 코드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게이름을 어느정도 보면서 반응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연주를 할 때 접근하는 것은 기타들은 먼저 폼을 찾고요. 베이스를 찾고 베이스에서 나오는 폼을 익숙하게 됐다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연주를 하지 제가 지금 치면서도 막 게이름을 막 뭐라 해야 되지? 라도레파 솔바 라 도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느낌을 가는거죠. 그 대신 게이름은 알죠. 왜냐? 음이름 차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뭐 솔라 도 레 파 솔바 라 도 솔바 솔 레 파 도 뭐 이런식으로 뭐 아주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치면서 게이름이 머리를 씻어 지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생각하고는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찾는 이 폼 폼을 먼저 익숙하게 해 놔야 됩니다. 손에서 그리고 돌아갈 집 베이스 그 음의 으뜸음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게이름은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번 볼 때 아 첫번째는 파 하니까 에프키니까 파 하겠고 두 번째는 쏠이겠고 세 번째는 나 하겠고 다섯 번째 펜타토닉이 도 겠고 여섯 번째는 레겠다. 이렇게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B 플랫 가볼게요. B 플랫 메이저 펜타토닉도 다섯 가지 음인데요. 첫 번째인 C 플랫이 나오겠고 두 번째는 도가 나오겠고 세 번째는 C 도 레 레가 나오겠고 네 번째는 없습니다. 펜타토닉이 스캔 다섯 번째는 파가 나오겠고 여섯 번째는 솔. 실제로 B 플랫도 찾아보면 5번 줄에서 먼저 제일 먼저 1 플랫에서 B 플랫이 시작됩니다. 5번 줄은 뭐라고 하겠죠? C 폼 아니면 A 폼 있죠? 그럼 A 폼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게이름도 똑같아요. 우리는 1, 2, 3, 5, 6, 1, 2, 3, 5, 6, 5, 3, 2, 1 이렇게 치지만 게이름은 C 플랫 도, B 플랫 하고 있습니다. 레, 파, 솔이 계속 반복이에요. C 플랫 도 레, 파, 솔, 파, 레, 도, C 플랫, 솔, 파, 레, 도, C 플랫. 그러니까 게이름은 어차피 그 스케일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게이름보다는 먼저 루트를 찾고 폼을 먼저 생각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게이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음주임 찾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도록. 자, B 플랫도 찾아보면 먼저 5번 줄에 A 폼이 나왔으니까 C, A, 그 다음에 G가 나오겠죠? G 폼은 6번 줄에 베이스. 6번 줄에 베이스는 G 폼 아니면 E 폼인데 G 폼이 먼저 나오죠? C 폼. B 플랫. 그 다음에 E 폼. 그 다음에 D 폼이 나오죠? D 폼은 4번 줄에 B 플랫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찾기가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 다음에 D 폼 다음에 뭐죠? C 폼이죠? B 플랫이 5번 줄에 또 C 폼이 나옵니다. A 폼부터 다 5가지 나왔죠? A 폼. G 폼. 그 다음에 E 폼. D 폼. C A G E D 나왔죠? 그 다음에 C 폼 또 A 폼. G 폼. 계속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코드를 치고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코드 이론 때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스케일 재료를 가지고 코드도 나오기 때문에 코드도 똑같이 나와요. C 폼. C 폼. 그 다음에 D 폼. 그 다음에 E 폼. 어 E 폼. 그 다음에 G 폼. 그 다음에 A 폼. C 폼. 자 저는 지금 빨리 찾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요. 이렇게 된 데 뭐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머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뭐 두 달만 해도 저보다 빨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4, 5, 6번 줄에서 베이스를 먼저 찾고 C A G E D 순서로 나온다. 그리고 한번 찾고 나서는 연결폼. 아제폼. 그 다음에 D 폼이 나오겠죠? D 폼. 디카폼. 그래서 이렇게 한번씩 연결폼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 플랫. 다 찾을 거야. E 플랫. E 플랫도 똑같이 숫자로 1, 2, 3, 5, 6 입니다. 다섯가지 음이죠. 펜타톤이. 첫번째 음은 E 플랫이니까 미가 되겠고. 두번째는 미 파죠. 그 다음에 파. 세번째는 솔. 다섯번째는 C 플랫. 여섯번째는 도. 왜 C 플랫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음정 할 때. 아 배우겠습니다. 일단은 1, 2, 3, 5, 6. 미 파솔라 C 도 라고 하나 두시고 또 찾아보는 거에요. 먼저 E 플랫이니까 우리 지금 E 플랫 키에 거기서 E 플랫 펜타토닉을 써야 되기 때문에 E 플랫 음을 찾습니다. 첫번째는 4번 줄에서 나와요. 4번째. 4번 줄에 E 플랫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D 폼이죠. D 폼 다음에는 C, H, E, D 니까. 그 다음에 C가 나오겠죠. C는 5번째 줄. E 플랫이 딱 나옵니다. C 폼 담에는 뭐죠? A 폼이죠. 항상 같아요. C 폼 담에 A 폼. A 폼 담에 G 폼. 6번 줄에 베이스가 있는. 그 다음에 E 플랫. E 폼이죠. E 플랫의 키인 6번째 E 폼. C, H, E, D 폼. 5가지 폼이 금세 베이스만 찾았는데 나옵니다. 우리가 폼만 5가지 폼만 익숙하게 한다면요. 그 다음에 C, H, D 다음에 또 나오겠죠. 옆에. 뭐에요? C 폼이 나오겠죠. A 폼이 또 나오겠죠. C, A 폼에 E 플랫의 폼. 또 나오겠죠. 여기. 뭐 안 없으니까. 자 다섯번째 폼 찾으면 또 연결하는거에요. 뭐죠? 연결폼, D 카폼, D 폼부터 시작했으니까. A 폼까지. 그 다음에 A 폼부터 아제폼, G 폼, E 폼까지 연결하는거. E 플랫도 다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플랫. 자 제가 12개를 찾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 찾는 그 순서라든지 원리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어렵다면 어렵는데요. 이 숙지가 않아서. 근데 먼저 순서는 다 정했어요. 베이스를 찾는다. 자 A 플랫은 첫번째 나오는게 6번 줄에 A 플랫입니다. 베이스를 찾으면. 6번째로 찾았으면. G 폼인지 E 폼인지. 자 이 G 폼이니까. 3개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폼을 그대로 칩니다. 24강에서 배웠던. 그 다음에 E 폼을 칩니다. G 폼 다음에 E 폼이니까요. C, A, G, E, D. 항상 기억해야 돼요. E 폼. 6번째 베이스를 G 폼 아니면 E 폼이 나오니까 E 폼. 그 다음에 E 폼 다음에 D 폼. 4번째 베이스. A 플랫. 지금 우리는 A 플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랫 루트를 찾으면 됩니다. 4, 5, 6번 줄 중에서. 그 다음에 D 폼다면 또 C 폼. A 플랫. A 플랫에 A 폼. 5번 줄에 베이스. 그 다음에 6번 줄에. G 폼. C, A, G 폼. 6번 줄. A 플랫도 찾았으면 또 연결 폼 해봅니다. D 카폼과 아제폼 있죠. 자 여기서는 D 카폼이 먼저 나오네요. D. 그 다음에 아제폼. 아제폼은 뭐 A 플랫 인데.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여기서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아제폼. 자 그 다음에 D 플랫 찾아보겠습니다. 자 결국엔 베이스 찾는 문제에요. 음지름 찾기를 통해서 D 플랫. 5번 줄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4, 5, 6번 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D 플랫 음이 5번 줄에서 나오네요. 자 5번 줄은 뭐다? C 아니면 A 폼. 네 C 폼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A 폼. C A. 그 다음에 G. 지금 우린 D 플랫을 하고 있죠. 6번 줄에 베이스.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5가지 폼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코드 이론 설명할 때도 또 이걸 통해서 나오고요. 스킬도 계속해서 이 5가지 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꼭 지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D 플랫. E 폼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줄 베이스. G E D. D 폼 4번 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C 폼부터 나오겠죠. 5번 줄에 C 폼, 베이스. 그 다음에 A 폼.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슨 폼이 나온다? 아제 폼과 디카 폼. 자 A 폼부터 나옵니다. 아제 폼. 그 다음에 디카 폼. 자 이렇게 또 D 플랫폼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G 플랫. G 플랫도 첫번째 음은 G 플랫이겠고 두번째 음은 A 플랫이겠고 세번째는 B 플랫이겠고 다섯번째는 D 플랫. 여섯번째는 E 플랫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획음은 지판에서 생각 안하셔도 돼요. 먼저 베이스만 찾습니다. G 플랫. 6번 줄에서 나옵니다. E 플랫에서. 6번 줄에 E 플랫. 6번 줄은 G 폼 아니면 E 폼인데 E 폼이 나오겠죠. E 폼. G E D 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D 폼 4번 줄에 G 플랫. 4번 줄에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D 폼 다음에는 C 폼이 나오죠. C 폼은 5번 줄에서 G 플랫을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 폼 다음에는 A 폼. 똑같이 베이스는 똑같아요. 5번 줄 자리는 손가락만 바뀌죠. 2번 손가락으로. 자 그 다음에 G 플랫에서 또. 플랫은 여섯개지만 우리는 플랫 여섯개. 그런거 생각 안해도 됩니다. 베이스만 찾고 그 상태에서 또 음악적인 느낌만 되면 됩니다. 또 음악적인 느낌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E 폼. 6번 줄에 E 폼. 그 다음에 D 폼. 4번 줄에 베이스 G 플랫을 찾았습니다. 6번 줄에 베이스를 찾고 E 폼 치고. C 폼 치고. C 폼 다음에는. 밑에는 A 폼이겠죠. C A G E D. 계속 기억해 합니다. C A 그 다음에 C 폼. C 폼. 플랫 여섯개 있지만 두렵지 않아요. 베이스만 찾으면. 자 오늘 제목이. 모든 키에서 자신있게 플랫을 하잖아요. 베이스를 딱 찾은 순간. 폼이. 여러분들이 그 대신 C 키에서 우리가 폼을 다섯 가지 폼이 익숙하게 해 놔야 됩니다. 자 이런 원리가 있었죠. 그렇죠. 샤르벅 님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원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라고 찾으시고 이해하시라고 지금 서열 두키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샵이 하나부터 있네요. G 키에도. G 플랫 다음에는 B 키인데 이렇게 볼게요. 오더건 사이클로 볼게요. B 키. 샵 다섯 개부터 있어요. 너무 어렵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베이스만 딱 찾아요. 5번째 나왔네. 그러면 C 키 아니면 C 폼 아니면 A 폼인데 여기는 A 폼 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개이름이 C 샵인지 D 샵인지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알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두시고 일단은 베이스를 찾아서 폼으로 먼저 연주를 하는 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B 두 번째는 C 샵 세 번째는 D 샵 다섯 번째는 파 샵 여섯 번째는 솔 샵 이 다섯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든 B 메이저 펜다톤 스킬 B 잡아라 그러면 A 폼 그 다음에 G 폼 자 G 폼 6번째 베이스 그 다음에 E 폼 G E 6번째 베이스 그 다음에 4번째 베이스 D G 그 다음에 C 폼이 또 나오겠죠 G C 폼 지금은 B 키를 하고 있습니다. B 키에 A 폼 A 폼 다음에 G 폼 G 폼 다음에 E 폼 내려가는 것도 하셔야 돼요. G 폼 A 폼 C 폼 D 폼 D 폼 D 폼 그 다음에 E 폼 그 다음에 G 폼 지금 계속 B 키 그 다음에 A 폼 그 다음에 A 폼 전체적으로 G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폼 그 다음에 D 폼 B죠 D 컵 보면 D 폼 D 폼 C 폼 A 폼 연결하는 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XRB 4개 부터 있는 E 키 E 메이저 페타토닉 먼저 뭘 찾는다? 베이스를 찾는다. 4,5,6번째 중에서 일단 순서대로 찾아보면 아래 밑에 있는 것부터 찾으면 6번째 개방형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개방형을 찾아야겠죠? D 폼도 나오네요. D 폼도 나오네요. 6번째 개방형이 안나오니까 G 폼도 안나오고 E 폼도 안나오고 E 폼도 안나오고 그래서 E 폼은 E 키는 D 폼부터 시작해서 D 다음에 뭐죠? CH E D 그 다음에 또 다시 C 폼 6번째는 5번째 베이스인 C 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째 베이스로 A 폼이 나오죠? C 다음에는 A 그 다음에 이렇게 A 폼을 칩니다. 2번째부터 시작해서 2번성그랍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G 폼 C A G 6번째는 베이스로 G 폼과 E 폼이 나오는데 3개성그랍부터 시작한 G 폼을 칩니다. 그 다음에 E 폼 D 폼까지 5가지 폼 다 찾았습니다. D 폼 E 폼 E 폼 E 폼 E 폼 G 폼 A 폼 C 폼 D 폼 E 폼 E 폼 E 폼 5가지 폼 찾았으면 또 뭐예요? tiro 그 다음에 더위 Chrom A 두렵지 않아요. 개방에 A가 있지만 A키에서는 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다시한번 찾아보면 베이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게 6번줄의 5 플래스에 나옵니다. 예. 6번줄 나왔다 하면 무조건 G폼 아니면 E폼 인데 아래부터 찾으니까 G폼이 자 그 다음에 E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G, E, D, 4번절에 D 4번절에 D음을 찾는게 아니라 D폼이라는 뜻입니다 A키를 찾아서 A음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24에서 배웠던 D폼은 4번절 베이스 D폼을 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E폼은 몇번째 손가락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 맞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못봤네요 네 2번 손가락으로 맞습니다 A키의 D폼, D폼 다음에 뭐다? 다시 또 C다 5번 줄에 베이스로 나온 C폼 그 다음에 5번 줄 베이스로 항상 그 줄의 베이스를 통해서 두 폼이 존재합니다 4번 줄 빼고는 6번 줄에 2개 5번 줄에 2개 그 다음에 4번 줄은 1개 그래서 5가지 폼이 나옵니다 자 A폼에 A키의 A폼 A폼 다음에 G폼 A키 6번 줄 베이스 6번 줄 베이스는 항상 2개 E폼 A G G G A폼 지금 키는 똑같아요 A키예요 음도 구성도 똑같겠죠 라, 시, 도샵, 미, 파샵이겠죠 계속 반복이겠죠 이게 기타의 원리입니다 만들어진 원리 그래서 키가 바뀌기가 쉬워 바꾸기가 쉬워요 기타는 비교죠 피아노다 왜냐면 폼만 이동하면 되니까 지금 A키 하고 있지만 A, B키 전쪽에 갔다 그대로 옮기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폼만 쳐주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A키를 다 찾았으면 또 뭐 연결해 보는 거죠 아즈폼 그 다음에 디카폼 디카폼 디카폼은 디폼, C폼 A폼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개 나왔습니다 디폼 베이스를 찾는다 자 4번줄 개방형이 T죠 제일 낮은 음이 그렇지만 여기선 나오기 쉽지 않으니 또 다른데 찾아 봅니다 4, 5, 6번줄 중에 가장 먼저 나와있는 T가 5번줄 5프렛에 나옵니다 5번줄이면 무조건 C폼 C폼 아니면 A폼 계속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C폼 그 다음에 A폼 그 다음에 G폼 6번줄 베이스 그 다음에 6번줄 베이스로 E폼 그 다음에 D폼 4번줄 베이스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이 했죠 C폼 그 다음에 5번줄 D폼 아예 A폼 C폼 D폼 그 다음에 E폼 G폼 G폼 그 다음에 C폼 그 다음에 C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폼 G폼 메이저 펜타토닉 구성음은 G음 솔 두번째 라 세번째 C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레 여섯번째는 미입니다 펜타토닉은 다섯가지 음이 재료인데 스케일에서 스케일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음을 사용한게 베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게이름은 나중에 일단은 베이스를 찾는다 제일 먼저 G가 나오는게 항상 밑에서 찾는게 아니라 우리 지금 연습을 하려고 밑에부터 찾아보는 거에요 자 그래서 G폼을 찾았으면 6번째를 찾았으니까 G폼 아니면 E폼인데 E폼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찾아봐도 돼요 게이름 생각하면서 자 일단 폼으로 위주로 하니까 먼저 E폼이 나옵니다 6번째 6번째 베이스로 E폼 E폼 다음에는 D폼 공식이에요 자 D폼 4번째 베이스로 G 그 다음에 D 다음에는 뭐죠 다시 C C폼은 5번줄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6번줄에 5번줄에 G음을 찾고 C폼은 쳐주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C폼 다음에는 A폼 똑같은 5번줄 베이스 손가락에 2번 손가락 자 A폼 다음에는 G폼 6번줄에 베이스가 있고 4번째 손가락부터 시작하는 폼 자 6번줄에 베이스가 있는 폼은 G폼과 E폼 B폼은 2번 손가락으로 시작하는 폼 자 다 했습니다 E폼 G폼 그 다음에 A폼 5번줄 베이스에 C폼 자 C폼 다음에 밑에는 D폼 4번줄 베이스에 2번 손가락으로 시작하는거 그 다음에 6번줄 또 다시 E폼 네 마지막 G폼 G폼 C폼도 많이 있습니다 개방의 음에서 자 이렇게 해서 펜타토닉을 12키 구성음은 1,2,3,5,6 개수는 5개 그래서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펜타토닉 스케일을 12킬로 일단 게일음도 한번 쭉 훑어봤고 중요한건 지판에 찾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연습을 해 봤습니다 저는 빨리 했지만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루에 한 끼씩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폼까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써먹어야 됩니다 그냥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MR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코드의 순서는 12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키마다 4마디씩 그 키의 코드가 진행을 1625 1도 6도 2도 5도 라고 그 키에 키가 정해지면 그 키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음악이론에서 3학기 때 할텐데 1도 6도 2도 5도 그러니까 뭐냐면 첫 C키에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코드인 C코드가 나오로 먼저 첫 번째 코드를 정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코드인 A마이너로 MR을 만들었고 그 다음 코드는 두 번째 코드인 D마이너로 만들었고 다섯 번째 코드인 G코드로 그렇게 해서 1625 1도 6도 2도 5도 코드 진행이라고 합니다 1625 코드 진행이라고 이 진행은 가요 팝에서는 머니 진행으로 통합니다 머니 진행 무슨 말이냐면 이 1도 6도 5도 아 2도 5도 코드 진행을 가지고 곡을 써서 히트친 곡이 많아요 한마디로 1도 6 6도 2도 1625 1도 6도 2도 5도 코드를 가지고 명곡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히트곡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뭐 옛날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도 코드 진행이 이론상으로 1도 6도 2도 5도 코드예요 코드 이론을 따지면 C A마이너 B G 이루어질 수 A마이너죠 그 다음에 2도 코드 D마이너는 음 그 다음에 G 이었기에 이렇게 그래서 히트친 곡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도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이런 곡 있잖아요 이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우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 하는지 무한계도 그대에게 뭐 대학 축제 때 많이 부른거죠 아 참 추억이 네 뭐 그것도 A, 시보 1도 6도 2도 5도 코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라스트 크리스마스 라는 곡도 1도 6도 2도 5도 뭐 또 스팅의 곡 중에서도 1도 6도 2도 5도 이 1,6,5가 히트가 굉장히 많이 친 코드 실행입니다 그 진행으로 아 저도 만들어 봤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라고요 여러분들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이것도 1도 6도 1도 6도 2도 5도 코드 진행이에요 기분 좋은 너희와는 미소에 아 아직 돈은 안되고 있지만 곧 벌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나중에 노래로 나오면 사랑해 주세요 자 그 1도 6도 2도 5도 코드로 12키를 해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보는 거에요 자 어떻게 적용하냐 우리가 찾았던 자 또 하나 설명을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자 두번째 찾는 방법은 자 앞에 게 중요하고 두번째는 여기 보시면 그 안에 보시면 1,2,3,5,6,6번 줄에서 루트를 먼저 찾아 연주하는 방법 자 우리가 만약에 E플랫 키를 해요 당황스러워요 당황하지 마시고 음리름 찾기를 통해서 E플랫을 찾았다면 찾았다면 어디서든 찾았다면 그 폼에 그 4,5,6번 줄 중에 E플랫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루트를 먼저 찾아서 연주를 합니다 어디에 보시면 A플랫이 보이면 거기서 그냥 그게 나올 수 있는 폼을 치면 되는거에요 순서를 먼저 찾지 않고 순서를 찾지 않고 D플랫 뭐 C플랫 B E 그 음집 찾기 통해서 그 음이 보이니까 그 음에 맞춰서 바로바로 그 어디 포지션이 있든지 12개를 찾아 보는거에요 그래서 장점은 루트를 먼저 찾아서 연주하는 방법은 어디 포지션에서 12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집반의 음이름 찾기와 오더스키 다섯가지 스케일 폼이 확실하게 연습이 되었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단 첫번째 폼을 열심히 KCAGED 폼으로 찾는 방법을 12키로 열심히 찾고 그 다음에 요 연습 방법 꼭 적용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MR에 맞춰서 연습을 합니다 제가 MR을 올려놓겠습니다 C A-D-C로 8마디 F키로 또 1도 6도 1625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E플랫은 또 이렇게 자 한번 씻기부터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연주해보는거 펜타토닉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는 F키 그 다음에 F키 플랫 그 다음에 F키 플랫 E플랫 E플랫 그 다음에 E플랫 다음에 뭐죠? A플랫 디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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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생각 안고 그냥 치는거에요 비 루트를 먼저 찾는거에요 디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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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체 디플레 디 deployment rs 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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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씻기까지 12km 순식간에 마음대로 가는대로 필대로 찾아서 바로바로 연주를 8마디씩 해봤습니다.